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현대바이오구요 코드번호는 04841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8일 4시 6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요즘 약간 아침부터 좀 꿈틀꿈틀 되더니 아침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한 장 초반 이후에 조금 행보하더니 다시 점심시간대 이후로 다시 좀 크게 상승을 해줬었구요 상당히 좋았죠 오늘 거의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또 막판에 갑자기 급락세가 갑자기 나왔죠 한 30분 만에 거의 올린 거를 바로 다 내려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와 변동성이 상당히 크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저도 역시도 오늘 현대바이오를 장 초반에 조금 공략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 뭐 그렇게 큰 수익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단타치기에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좀 아쉬운 건 오후짱에 공략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쎄요 급락이 정말 정말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구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굳이 의미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직전 고가를 기준으로 잡고 이 구간에서 의미부여를 굳이 한다라고 하면 저항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지지 구간들이 지지작용을 할 것인가도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내일 시장에서는요 근데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박스권적인 부분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좀 유의를 하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좀 찾아보니까 알약 형태의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임상시험이 신청이 되었다 그래서 영국 생명과학 기업이 알약 형태의 신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임상시험하기 위해 규제 당국에 승인에 요청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음 어쨌든 그런 테마적인 요인들이 좀 붙었죠 이제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백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좀 한 3, 4종목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현대바이오, 유나이티드제약, 삼천당제약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거의 가장 강한 게 현대바이오인데 오늘 좀 급락으로 인해서 뭐 제가 이제 종토방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종토방을 들어가면 현대바이오에 와라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흐름에 있어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음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지난주 주봉이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된 건 맞죠 네 주봉이나 지난주 주봉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만 9천원대 이상에서만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주 시장은 조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장중에 27.38%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 고점,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4만 2천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글쎄요 그러면은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제가 보는 관점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15분 봉에서 느꼈던 거 느꼈던 건 뭐죠? 보통 이제 추세적인 이런 삼각수렴에 대해서 얘기해볼 수 있었겠죠 삼각수렴에 대해서 삼각수렴이 뭡니까? 고점과 저점은 계속해서 높이면서 고점은 조금 살짝씩 낮아지면서 이 수렴이 돌파되고 나서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보통 이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 정도의 변동성을 우리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동성은 나왔고 어느 정도 그런 변동성을 채워주는 선에서 이제 좀 급락이 나온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그러면 더 뚜렷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내일 시장에서 지켜줘야 될 라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런 수평 매물 때는 지켜주는 게 좋겠죠 지금 오늘 종가가 완성이 된 구간들은 지켜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시간의 거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지켜주지 못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하게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최근에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밑에서 매수 관점을 봐야 됩니다 밑에서 조금 더 조금 더 밑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 시초가, 이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그래도 이런 지주와 저항이 뚜렷했던 구간들 위에서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밑에서 형성이 되느냐 밑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런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봐야 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굳이 그리고 나서 주봉 관점에서나 아니면 주봉을 좀 활용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제가 이제 조금 눈여겨봤던 라인은 이 라인이었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차 이 주봉상 메이저로 이제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구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건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일 시장에 그 수평 매물대를 지지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을 좀 횡보해 주는지 횡보 그러니까 급락할 때 살 필요가 없어요 횡보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형태적인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아니면은 조금 지지 레벨로서 어떤 형태가 또 형성이 되는가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급하게 매수보다는 조금 오늘 급락이 강했기 때문에 또 여기를 거기를 29,000원대가 어디죠 29,000원대가 한 이 정도겠죠 이 정도 네 이 정도를 좀 지켜줄 필요는 있겠죠 29,000원 라인이나 아니면 주봉상 보면은 여기가 만약에 내일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네 28,600원 꼬리가 달리더라도 몸통만 지켜주면 됩니다 여기는 몸통만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라인을 좀 지켜줄 필요는 있겠죠 이 정도 네 이 정도 라인은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근데 급락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횡보를 시키죠 횡보의 시간이 상당히 따분한데 근데 횡보를 이제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횡보를 시키는지 아니면 거래량 없이 횡보를 시키는지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들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던졌죠? 어... 누가 던진거지? 기타법인은 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샀고 오늘 개인 쪽에서 많이 팔았나 보네요 이때 2월 3일 2월 3일 2월 3일날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죠 네 이때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 외국인들도 틈틈이 들어왔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뭐 기왕이면은 이런 어쨌든 돌파한 라인은 좀 지켜주는 게 낫겠죠 네 2만 9천원까지도 지켜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3만 천원대 3만 천원대는 좀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2만 9천원 2만 8천원 라인 이 정도 이 정도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돌파한 라인이니까 근데 여기를 지지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이제 바닥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딱 이 정도로만 대응 하시는게 맞습니다 지금 이 가격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라인만 지켜주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라인만 네 그래서 뭐 크게 어렵게 대응할 종목은 아니다 라는 관점에 있어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봤구요 어 뭐 실시적으로 저는 이 라인만 지켜주면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어 뭐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구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구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게 보이실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드리고 있구요 2월 5일 2월 4일 에 그렇게 어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구요 정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지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가운미디어 현재가 1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구요 두 번째 종목은 cs 윈드 현재가 9만 2,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9만 4,800원 손절가 8만 8,500원으로 이렇게 대응한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 주가가 상승하게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구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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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